농내장은 실명으로 이어지는 질환이지만 지금으로서는 약물로 진행을 늦추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데요. 국내 연구진이 안약을 넣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농내장을 억제할 수 있는 콘택트렌즈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동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3대 실명 원인 중 하나인 농내장. 최근 5년 동안 환자 수가 50% 가까이 늘어 지난해에만 76만여 명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농내장은 눈에 압력이 올라가면서 시신경이 손상돼 발생하는데 대부분 증상이 없어 발견이 늦습니다. 현재로서는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현재에서 유일한 방법은 실명까지 가기 전에 빨리 약물 치료를 해서 추가로 손상이 되거나 급격히 진행하는 걸 막는 게 유일한 방법인데요. 국내 연구진이 안약을 직접 넣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농내장 진행을 막을 수 있는 콘택트렌즈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물에 녹지 않는 성질의 비타민 A와 E를 렌즈에 첨가해 약물의 지속성을 높이는 겁니다. 먼저 일반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농내장 약물과 비타민이 함께 녹아있는 알코올에 담갔다 꺼냅니다. 그러면 비타민 성분이 렌즈 표면에 덩어리처럼 뭉쳐지는데 여기에 약물이 함께 묻으면서 더 많은 양이 오랫동안 눈에 머무르게 됩니다. 안약을 직접 넣을 때처럼 흘러내리지 않고 기존 렌즈 기술보다 20% 적은 양의 약으로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된 기술처럼 저렴한 비타민을 이용을 해서 약물 투입량을 늘릴 수가 있다고 하면 나중에 제조 공조의 가격을 낮출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연구팀은 이 기술을 적용하면 농내장을 억제하는 것은 물론 다른 안과 질환 치료에도 콘택트 렌즈를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훈입니다.